그럼 이제 오늘 메인 주제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점점 확신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죠. 그동안 대통령 선거나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다섯 번의 주요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가 5대 공직선거입니다. 2017년 5구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국회의원선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범죄는 모두 다섯 번 저질러졌습니다. 다섯 번 그러니까 내란을 다섯 번 정도 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결과표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입니다. 두 번은 미수에 거쳤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같은 제목으로 훨씬 더 심층 보도를 앞으로 계속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저질러는 것도 엄청난 내란죄입니다. 영모죄입니다. 반란죄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민주시민들의 소위 생활터전이 되는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다섯 번 정도의 내란과 영모와 반란을 꾀한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은 성공을 했고 두 번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다시피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것은 전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이 최준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2017년도 5.19일 대통령선거 12% 조작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총조작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20% 조작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무려 사전선거 선거인 수 참가 투표자 수의 25% 조작 그리고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는 20%의 총조작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주요 선거에서 세 번은 결국은 성공을 했고 두 번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도표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도표를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3.9 대선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9 대선은 총조작을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해 가지고 그중에 10%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 수에 더해 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로서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9 대선 결과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붉은색인 플러스 16.6%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8%를 기록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1,600만 가량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1,700만 표 정도가 당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 개의 집단이 큽니다. 그 두 개의 집단의 각 후보별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아주 근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 정도를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0. 몇 퍼센트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보인 득표율의 차이가 한 사람은 플러스 17.6% 한 사람은 마이너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좀 있어 가지고 조작을 하면 숫자에 코스라니 투표하면 갈아치우고 유권자들이 던진 표는 소각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더라다도 숫자에 코스라니 그런 범죄의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주당의 수뇌부와 586 운동권의 핵심 세력과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부역하고 소위 주역처럼 공범관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은 절대 이런 범죄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범행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범행을 앞으로 증거물들을 저는 치속적으로 6월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보호해 주시고 공병호tv를 응원해 주시고 공병호tv를 그야말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이 문제 해결 없는 국가는 망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지금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 문제를 내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일가 친척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의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서울시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에 일관되게 마이너스 10% 내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래프는 미친 결과입니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절대로 서울시 서울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되고 전국 17개 시도가 광역시에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되고 동시에 그 밑에 있는 특정구를 들어가더라도 꼭 같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던 것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일에서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일을 뺀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이것이 0.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나온 것 23%까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 에 있는 득표 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값이 커져 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3%까지 분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 행위가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최소 10%에서 23%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3%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 득표일에다가 플러스 10%를 다 대줘버렸으니까 앞에 숫자가 확 커지니까 플러스 여러분들 10%에서 플러스 23%가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천인 공로할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심상정 후보도 놀랍게도 얼마 표를 받지 않았지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윤석열 후보와 같은 같이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허경영 후보를 조사해봐도 모두가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로부터도 아마 표를 빼앗았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이게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도 종로구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를 마이너스 10% 빼앗아버리고 이재명 후보를 10% 대해줬기 때문에 더해준 사람은 항상 플러스고 뺏기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 정도로 이렇게 중랑구의 모든 동단위에서 이렇게 값이 나온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서울시장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칩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다 10%를 대해줬으니까 뭐의 10%입니까? 사전선거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사전선거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 이런 모든 서울시 특별시 중남구의 모든 동 선내 제2동도 똑같고 선내 제1동도 똑같고 이런 망우본동도 같고 망우 제3동도 같고 모든 여러분 투표소에서 다 그 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동에 전국의 모든 동 모든 동에 속하는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4투표소 모든 투표소 단위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까지 투표소 단위까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된 아름다운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왕창 20%를 뗀 게 아니고 중남구 중남구의 여러분들 뭐죠? 예 중남구의 선내 제2동 선내 제2동의 제1투표 제2투표 제3투표소에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방문한 여러분들 우리는 사전투표의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선거관련의 메인 서브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만 짓을 다한 겁니다. 오만 조작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반란을 추구한 겁니다. 이렇게 내란을 추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못 알려지도록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실방송이 그냥 알려지지 않도록 그냥 방음악을 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마 5월 10일까지 계속되지 않겠냐 5월 10일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이런 채널의 탄압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